정타에 맞아야 좀 페이스대로 읽어요. 편목고 하면 안 돼? 편목고 할까? 편목고는 되겠다.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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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요. 우리 태어노랑? 위험해라 위험해라. 너무 많이 나갔는데?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? 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가요? 다행이다. 거리가 많이 나갔어요. 너무 많이 나갔어요. 260m 나왔어요. 거리가? 빠질 거예요. 우리 팀 화이팅! 우리 팀 화이팅 조심해요. 뒤통수 빨리 왔다. 조심해요 조심해요. 우리 팀 화이팅. 우리 팀 화이팅. 우리 팀 화이팅. 우리 팀 화이팅. 똑같이. 얘가 몸을 비해서 멀리 간다니까요. 뒷땅 차 멀리 가는데 뒷땅 못 쳤어. 괜찮아 많이 갔어. 잘 갔어요. 몸을 비해서 멀리 가. 강아씨가 힘이 없어. 다섯 개입니다. 다섯 개입니다. 좋아요. 이상하게 맞았는데. 이거 남자투로 보네요. 나잇샷. 이거는 그냥 이거 거리대로 보면 되지 않아요? 157 보고 옆바로는 좀 보는데 여기가 그린을 잘 공략해야 되는 게 어려워서 잘못 갖다 놓으면 무조건 보이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좀 쉬워요. 아까 여기 짧게 보라고 그랬죠? 저 캐리고리보다. 네 그렇죠. 런이 많아지니까요. 오. 오. 방향은 좋은데. 아 짧으면 안 돼. 짧다. 끝. 아 약간 이. 언니 언니 응원해 짧다면 어떻게 해. 타 하면 되죠. 나이스. 올라가겠다. 오 잊어버렸나 봐요. 오. 됐어요. 우리 팀 잘한다. 오 좋은 일찌. 오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아. 6에서 7 정도면 한 클럽 정도 되는 것 같고 9나 10 되면 한 클럽 반이 타요. 잘한다. 한 클럽이라 하면. 앞뒤든 앞으로든 뒤든. 10m? 네. 10m 가는데. 9에서 10 정도 되면 이제 한 클럽 반 정도 타요. 오. 5m 이내 절묘하게 5m 이내일 때 보여줘요 여기는 그린 시작할 때는 좀 훅라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림을 보면요 근데 이제 끝에 가면 거의 라이가 없거든요 살짝만 우측만 살짝 우측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거리감이 좀 연습이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처음이니까 감으로 한번 쳐볼까요? 원래 하시던 대로 저기 미니면이 잘 보셔야 돼요 오른쪽? 저기를 봐서 여기에서는 라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라이상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보니까 오른쪽으로 좀 보고 실시간은 좋아요 낮게 해봤던데 발사일 27도 근데 거리 잘 맞췄네요 응 나는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게 훨씬 잘 맞던데 아 내가 여기서 쳐보니까 띄우니까 거리를 못 맞추겠는 거야 저렇게 굴리는 버스라니까 훨씬 낫더라 거리맞추기가 그래 맞지? 응 근데 이제 상황이 지금은 그래도 굴리기 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린도 길고 근데 만약에 좀 런이 별로 없게 만들어야 할 때는 띄워야 하니까 나중에 왜 안 뜨죠? 왜 안 뜨죠? 네? 열고 쳐야 된다고 열고 쳐야 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치실 거예요? 나 일단은 자 그림 보면 지렁이 먼저 읽고 그다음에 거리 보거든요 지렁이를 먼저 읽고요? 네 그래도 돼요? 근데 제 생각에는 거리를 먼저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해야 이걸 태울 것인지 네 좀 세게 넣을 것인지 판단이 되니까 내리막이 0.2가 넘어가면 두 배를 보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것만 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1.5백도 얘기도 있고 4.3미터를 봐요 4.3미터? 근데 이제 그 미니맵을 보게 되면 중간보다 한 3분의 1만 내려가면 내리막이 시작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4미터에 3분의 1 뭐 1.5미터 정도만 친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퍼팅을 할 때 여기에서 여기만큼의 거리에 힘만 친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보다 여기 라이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크다 크다 크다고? 이거 커요? 네 어? 안 큰데? 죄송합니다 방금 다 났어 그러니까 세지 않나 싶은데 о! 오! 조 recruit 지토의 유래죠 이거는 설계 하이파이브 해주는거 잘한다 잘한다 좌우 sust м 시간이 흔들리네요 진구 스크루 정하나! 아우 아까워 나이스 다음은 한번 일단